반대로 좋은 실적을 기록한 기업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4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의 주력 계열사 3사의 지난해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임종윤 기자. 네, 현대차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지난해 실적 굉장히 좋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매출액이 38조 원,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원을 각각 기록을 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8% 이상, 영업이익은 16%가 넘게 각각 늘었습니다. 전동화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부품 매출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났던 게 주요했고, 해외 완성차 업체에 대한 수출이 확대된 덕분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이 보도 앞서서는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도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현대차 3사의 실적이 다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3회사의 매출을 합하면 지난해 201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돌파한 셈이 됐고요. 영업이익도 그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매출만큼 가파르지는 않지만, 3년 만에 8조 원을 넘어서서 7년 만에 증가세로 반등하는 데 성공을 또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SUV 등 신차와 게네시스와 같은 고급차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선방을 했고, 또 그 수혜를 부품업체인 모비스가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렇게 3사의 실적이 모두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난해는 이렇게 잘했는데, 앞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 확산,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현대차 3사는 이달 중순에 공개했던 럭시리 SUV, GVAT 등 신차 출시를 통해서 지난해의 기세를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을 좀 야심차게 세웠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신종 코로나라는 북병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직은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정도의 규칙으로 있는데, 만약 중국 상황이 더 악화되고, 국내나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까지 생산 차질이 확산된다면, 현대차 그룹의 올해 목표 달성에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BS MBC 임종인입니다.